이제 봄이 오는 거야. 그래, 너무 좋다. 나오니까 너무 좋다. 오늘 사람들도 많이 나왔네. 요즘 날이 풀리면서 산책하기 좋아졌어요. 맞아요. 산책도 다 같이. 가족 다 같이 산책하는 거 너무 좋다. 우리 그냥 걷지 말고 좀 재밌게 걸어볼까? 시합할까? 응. 너희 경보 알아, 경보? 경보. 아빠, 아빠처럼. 아빠처럼 이렇게. 이러고 가려야 돼. 빨리 걷는 거야, 뛰면 안 돼. 빨리 걷기. 먼저 가보자, 준비. 뛰는 것보다는 관절에 무리가 안 가서. 뛰면 안 돼. 걸어서 걷는 거야. 자, 시작. 걸어야 돼. 저건 다 뛰는 거잖아. 아니야, 이제 걸어야 돼. 뛰면 안 돼. 내가 1등. 나를 따르라. 나를 따르라. 아, 뭐야, 문이수. 저렇게 온 가족이 산책하면 너무 좋겠다. 애기들은 그냥 뛰네요. 네, 애들은 뛰죠. 저는 거의 매일 나가서 이제 시간만 되면 만보 걷기 너무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갈 때는 캐치볼도 가지고 가고. 초록을 정말 매일 아침 보면서 걷기 운동을 한 1년을 했더니 매년 검진을 받잖아요. 거기서 정말 시력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몸속 겪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와, 여기서 할 거예요. 오, 좋아, 좋아. 오, 좋아, 좋아. 편가르기, 편가르기. 편가르기, 그래. 우리 딱지를 치려면. 이거를, 이수야,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. 이렇게 해서 가위 3등분을 잡았어. 우리 어릴 때 많이 만들었는데. 저기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오면서 또 많이들 했잖아요. 우리 딱지를 치려면 편을 가를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, 우리. 눈으로 가위바위보 할 수 있어요? 네. 눈으로. 이거 손 아니고 다리 아니고 눈으로. 그러면 가위는 어떻게? 가위는? 응, 가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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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눈으로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. 안 내면 진가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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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겼어? 희재. 희재. 희재 이겼다. 희재 이겼다. 누구 팀 할 거예요?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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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자, 가보세요. 가보세요, 가보세요. 누구, 누구. 누구. 우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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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는 엄마. 좋아. 자, 아빠랑 희재 파이팅. 하이파이브. 그래, 좋았어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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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하이팅. 도나다 말이야. 도나다. 하나, 둘. 멀리 갈 수 있어. 오. 엄청 유연해. 아, 실패. 야, 유연함을 보여줬네. 잘했어, 희재. 최고, 최고. 오, 희재. 오, 희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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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아유, 아유, 아유. 잘했다, 그래도. 잘했다. 너무 잘 뻔했어. 뒤집었어? 잘한다. 될 뻔했어. 여기 있네요. 오, 떴어. 넘겼는데? 아, 떴어. 어떻게 했어? 아, 잘하네. 아, 손에 힘이 좀 있네. 희재. 네가 할 것 같아. 자, 희재가 할 것 같아. 기대된다. 오, 좋아, 좋아. 모서리를 때려야 돼, 저렇게. 오, 잘하지? 오, 신동이네. 오늘 처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? 와, 옷에. 아빠가 엄청 좋아한다. 딱지 신동이네요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딱지 치기는 무늬제 팀 승리. 잘했다. 야, 어떻게 그걸 돌리지? 나 좀 가르쳐줘. 희재야, 어떻게 해? 난 어떻게 했나? 안으로 태어났다. 엄마가 얼마나 낯을 카데. 안으로 태어난다고. 아, 거야. het만. 해야지. 응. 감사합니다.